안녕하세요 무한긍정 해피아트 캐릭터를 그리는 팝아티스트 체스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무한긍정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해피아트 캐릭터를 통해서 관객분들에게 긍정적이고 행복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어릴 적에 좋아하던 로봇들을 가지고도 제가 가진 에너지를 투영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멸령전에는 또 제가 이번에 새롭게 자주 쓰지 않던 색감도 쓰고 해피아트 캐릭터를 토끼 형상화해서 좀 더 단순하고 귀엽게 작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토끼가 또 깡총깡총 뛰어다니잖아요. 그런 토끼의 에너지를 많은 분들이 또 받으셔서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라고 또 귀엽게 그렇게 캐릭터를 만들고 보았습니다. 올해는 또 열정 넘치는 호랑이 해였으면 내년에는 귀엽고 위트 있는 토끼의 해가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멸령전을 통해서 좋은 작품도 많이 보시고 좋은 에너지 많이 받으셔서 토끼처럼 깡총깡총 에너지 넘치시고 더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